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누군가는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내 안에 있는 나를 누군가는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며 누군가는 상위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마음이라고도 하며 누군가는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내 안에 있다고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중에는 누군가는 영혼이라고 하며 누군가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내 안에는 참 많은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라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하라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하세요 내면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을 믿고 명상을 하기 위해 가부자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말도 걸어보고 눈을 감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며 들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누군가에게 인류는 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존재를 믿고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신을 찾아서 기도를 하거나 외부에 있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군가는 보이지도 않으며 느낄 수도 없으며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을 찾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보다 더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신은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로 불상의 형태로 상징물들 속에 상징들 속에 외부의 신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렵고 힘들 때 외부에 있다고 믿는 신을 찾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척도로 알고 있으며 신앙심과 불심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외부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종교 매트릭스 속에서 신을 찾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의 믿음의 의식 수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위 자아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큰 나와 작은 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느낌과 느낌으로 이 글을 전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라 이 말의 무게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내면으로 들어가든 당신이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든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것이며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신을 만나기 위해 상위 자아를 만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노련하고 능숙한 당신의 상위 자아가 있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느낌도 주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을 상대하고 있는 노련한 상위 자아가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당신의 상위 자아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군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귀신들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당신의 몸을 아프게도 할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슬프게도 기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특수분화인 상위 자아는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체들을 지휘하고 있는 관리자이며 총 책임자입니다. 당신은 땅의 사람이며 당신의 상위 자아는 하늘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편이 아니며 당신의 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신을 상대하기 위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당신을 상대하기 위해 철이 없는 당신을 상대하기 위해 의식의 수준이 낮은 당신을 상대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약속한 당신 인생의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의 상위 자아에게는 막강한 권한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땅의 사람입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외투로 입는 순간부터 당신은 땅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하늘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대우주의 법칙과 당신의 인생 프로그램의 법칙 속에서 언제나 대우주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하늘 사람입니다. 결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하늘 사람입니다. 당신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신은 이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부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보다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부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 역시 당신의 상위 자아와 마찬가지로 대우주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있는 신과 당신의 내면에 있는 당신의 상위 자아는 모두 대우주의 법칙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같은 편이며 한통속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 편이 아니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외부의 신 역시 당신 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 편이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신 역시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상위 자아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부처님 역시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상위 자아가 들어주었다면 예수님과 부처님 역시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외부에서 신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줄 것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삶 속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들어줄 리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늘 하늘 편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과 하늘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잊고 있을 때 땅에서의 논리와 가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상위 자아는 하늘에서 에너지체로서 하늘의 법칙과 순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으며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에게 하늘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에게는 신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에게는 또 다른 나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에게는 참 많은 것을 가진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은 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땅의 사람인 당신이 잘 알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만 당신의 의식을 통해서만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만 하늘의 일을 하늘의 일을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으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오직 당신의 몸을 통해서만 당신의 감각을 통해서만 당신의 의식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상위 자아 역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 당신과의 동행 없이 당신의 상위 자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상위 자아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철기입니다. 당신의 자유의지와 욕망으로 이루어진 철길과 당신의 상위 자아가 이루어 놓은 철길 위를 인생이라는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인 당신과 하늘 사람인 당신의 상위 자아 사이에서 당신의 삶의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차가 머무르는 영마다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는 장애물이 생기는 철길은 휘어지고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굴곡지는 삶의 알이랑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면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느끼면서 삶의 열차는 사연을 싣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위 자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위 자아의 도움 없이 자신의 상위 자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문을 결코 열 수 없습니다. 땅의 사람인 인간의 몸의 진동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인간의 몸의 진동수가 높아진 다음 인간의 의식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사람의 의식의 각성과 상승이 있어야 자신의 상위 자아와의 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상위 자아 합일은 인신 합일이며 신인 합일을 말합니다. 하늘의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며 하늘의 차원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7년 10월 23일 우데카 전원 10월 23일 30일 31일 equipped 성면 회사나 stad